남들처럼 결혼만 하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생기면 어쩌나 조심스러울 때도 있었죠. 때가 되면 당연히 아이의 부모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는 걸까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갖고 싶었어요. 아기를. 제 주위의 친구들 제 나이 또래는 지금 다 어린이집 유초를 보내고 있어요.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생각에 이건 뭐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냥 숨 쉬듯이 그냥 가장 흘러가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결혼하면 제가 당연히 얘기 났고 난임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난임.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추산 대한민국의 난임 부부는 약 21만 명 우리나라 부부의 약 14%가 난임 부부입니다. 시어머니는 이거 자궁이 차서 그런 거 아니냐고 자꾸 저한테만 몰아가고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오면 올라오는 글을 보면요. 저 실패했어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어요.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저희 나한테 하지 말자고 내가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나는 애기 때 사전 보면 이렇게 잘못을 받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21만 명의 부부는 부모가 되기 위해 난임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한 8번, 10번 하시는 분들은 한 1억 썩다 보죠. 그런데 1억을 수도, 2억을 수도 되면 좋은데 그게 보장이 없잖아요. 부모 크고 못해. 안 예뻐요. 부모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환자 놓치면 시안도 시안도 왜냐하면 부모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나라. 20년 뒤에는 재정이 바닥난다는 나라. 바로 초저출산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로 30년 안에 전국 70여 개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혼조차 힘든 현실에 아이는 생각도 못한다는 신혼부부들. 아이의 결혼 전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난임 부부들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며 시술을 준비하는 난임 부부의 실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 한 명이 늘어났을 뿐인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 무려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한빈이가 아기 때 이렇게 조그만한 엄마 뱃속에서 엄마 한빈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춘 작춘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왔지? 세상 보려고? 한빈이는 시험관 아기 시술로 태어난 아이다. 난임 부부였던 부모는 여전히 눈앞에 아이가 신기하기만 하다. 우미나 생신가 그랬어요. 하도 10년 만에 낳은 아기라 있는 병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지도 이쁜지 무서워가지고 있는 병도 낳는다고 그랬어요. 한동안 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놀래서 어? 하다가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그때도 같이 있었었나? 같이 어? 어? 이러고 그냥 한동안 한참 어? 이러다가 그냥 웃었어요. 나도 아기를 갖고 나도 여자구나. 새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어났을 때 손하고 발 그다음에 얼굴 조리원에 있을 때 찍은 거예요. 신랑하고 저하고 딱풀이라고 태명까지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한빈이의 태명은 딱풀이. 한 번 유산을 했잖아요. 그때는 아마 좀 이쁘고 고급스러운 태명을 했었어요. 그때 뭐였죠? 도담이라고 했죠, 도담이. 응, 근데 아, 이쁜 게 필요 없고 그냥 무슨 뜻도 좋지만 그냥 무조건 내 뱃속에 붙어 있어라. 그냥 딱풀이라고 그래서 딱풀이라고 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어렵게 아이를 얻은 부부. 그러나 결혼 초만 해도 아이가 간절한 존재는 아니었다. 처음에 신혼 초에 부터 해가지고 초창기 때까지는 그냥 안 생기면 할 수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좀 먹고 시작하니까 그래도 자식이란 그 그리움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임신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10년 동안 한 번의 유산과 무려 6차례의 시험관 아기 시술 실패를 겪었다는 부부. 부모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한 번 유산했을 때 지나간 그 텔레비에 나오는 애기도 애기만 봐도 울었어요 저는. 그리고 드라마가 조금만 슬퍼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애기만 봐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다 그냥 슬펐어요. 임신입니다, 임신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을 듣기까지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나님이었던 부부가 한빈이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험관 아기 시술 덕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수정은 남성의 우수한 정자를 선별해 여성의 자궁 내로 직접 추입, 수정을 이끄는 방법이다. 한빈이네 부모는 이 인공수정이 아닌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다. 체외 수정 시술로도 불리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직접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하고 3에서 5일을 배양시킨 후 성숙된 배알을 다시 모체로 옮겨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이다. 부모가 되게 해준 고마운 의학 기술. 그런데 그 시술 비용이 문제였다. 한빈이가 태어나기까지 든 난임 시술 비용은 어림잡아도 3,500만 원에 달한다. 아이를 갖는 데에만 벌써 수천만 원이 든 것이다. 누구나 쉽게 가는 애기를 나는 정말 얘가 몇 천만 원짜리 애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저도. 그러니까 애기 가는 거는 저도 쉽게 쉽게 가질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애태우면서 가질 줄은 몰랐죠. 그나마 한빈인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오전 7시. 발걸음을 재촉해 인화 씨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빵집. 인화 씨는 이곳에서 벌써 3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결혼 5년 차 평범한 주부를 꿈꿨던 송인화 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난임 시술을 받기 시작하면서다. 인화 씨 부부 역시 간절히 자녀를 바라고 있다. 언제부터 일을 해오신 겁니까? 회수는 3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주부였는데 세 번째부터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정말 일반 평범한 집에서 뭐 이렇게 돈 잔뜩 싸놓고 사는 집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돈 없으면 못해요. 돈 없으면 못해. 이거는 돈과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돈과 시간 싸움. 안녕히 가세요. 그녀의 아르바이트 방식은 특이하다. 석 달 일하고 돈이 모이면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다음 한 달은 아르바이트를 쉰다. 그렇게 벌써 시험관 아기 시술 5차례를 시도했고 실패했다. 할 때마다 500 이상 들었어요. 시술비만. 병원비만 550에서 600 사이 든 것 같아요. 남편이 버는 월급 300만 원에 월 80만 원 아르바이트비로도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는 인화 씨. 40대다 보니 마음은 더 급해졌다.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내가 지금 시험관 하려고 이거 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모든 삶이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시험관 시술에 멈춰져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눈을 뜨면 이거 내가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밥을 먹고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10시 되면 잠을 청하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세요. 결혼 11년 차. 남편과 첫눈에 반해 석 달 만에 결혼해 꼬리 냈다는 연주 씨도 난임 시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피해 문제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생기면 낫거니 생각하고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갖고 싶었어요. 애기를. 하루 빨리 아이를 갖기 위해 정규직 직장도 포기했지만 시술비 마련 때문에 지금은 공장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올해 8차를 하셨으면 지금 9차 동일 만들기 위해서 또 일을.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던 거예요? 4월 달부터 저번 달 9월 달 말까지. 원래 총 비용이 350 정도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350을 신랑을 멀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예를 들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모아놨다가 이제 또 이제 그걸 병원비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받은 시술이 11년간 총 16차례. 모두 실패했다. 다른 아기도 예쁜데 정말 내 애가 뱃속에서 10작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거 좀 빨리 보고 싶기는 한데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좀 많이 속상하긴 하죠. 제일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정부에서도 난임 시술비 부담을 줄이고자 꾸준히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현재 시험관 아기 시술비의 경우 난임 부부 한 쌍당 4회에 걸쳐 9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본인 부담금이다. 보통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시술비와 부대 비용을 포함한 1회 평균 비용은 약 4에서 500여만 원. 시술 비용의 절반 정도가 본인 부담인 셈입니다. 지원금을 받아 시술을 하더라도 천여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필요하다. 시술이 4회를 넘긴 이후부터는 지원금마저 끊긴다. 회당 500여만 원에 달하는 시술비가 온전히 난임 부부의 몫이다. 일곱 번째 시험관 아기 시술에 도전 중인 지현숙 씨도 지원금 없이 시술을 받고 있다. 매일 모레 제가 치취하거든요. 지금 난포 터지는 주사예요. 자기 배에 주사를 넣는 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처음엔 저도 병원 가서 맞았어요. 근데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거 몇 번 익숙해지니까 배 주사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단 하나,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지현숙 씨. 내 배 불러가지고 10달 동안 나도 남들처럼 입덕도 해보고 싶고 신랑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싶고 그냥 당연한 거. 남들도 했을 때 당연하게 하는 거를 나도 그냥 당연하게 하고 싶어. 새벽에 나 김밥 먹고 싶어 가서 사다 하고 와. 뭐 이런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냥. 물어보고 싶고. 배가 만져봐. 태도 느껴지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마지막 4차 시술 이후부터는 돈과의 싸움이었다. 지금까지 현숙 씨가 지불한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약 2천만 원. 모두 비급여 비용이다. 거의 다 비급여로 돼 있나요? 거의 다가 아니라 100%래요. 지금까지 또? 네. 아, 급여라는 부분이 다. 아, 0이에요. 이게 다 비급여예요. 네. 산부인과 진료 중 유일하게 비급여라는 난임 시술비. 비급여는 병원 측 재량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다 보니 그 금액 또한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가령 동일한 항목에서도 병원마다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 냉동 해동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비급여라고 해가지고. 근데 30만 원 받는데도 참 양호하게 받는 거고. 40만 원, 50만 원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 병원에 재량이 되잖아요. 이때 냉해동비는 배아 동결 보존비용을 말한다. 과배란 유도로 인해 한 번에 다수의 난자가 채취된 경우. 이 식후 남은 배아를 동결 보존하게 되는데. 이때 냉해동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각 병원마다 비급여 비용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 취재진은 서울 소재의 여러 병원의 비급여 비용 중 냉동비 비용을 비교해봤다. 여기는 냉동비 같은 거는 동결한 거랑 금액이 안 되겠네요. 개수의 단계는 하나에서 두 개가 어릴 때 38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거 다 개수하면 소금 좀 줘요. 1개는 1년 보관한 준비가 7만 원. 2개에서 3개는 48만 원. 4개는 5개는 50만 원. 1년이요? 네. 이게 소정금 배아를 올리시는 건데요. 이거는 1년 보관 기준으로 해요. 냉동 1년 처음에 나와서 냉동하게 되면 15만 원 들어가고 연장하게 되면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취재진이 찾아간 새 병원만 해도 같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에 대해 최대 33만 원의 금액 차이가 났다. 비급여 행위들은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 편차가 또 현격하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의료기관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비급여는 그 평가가 없습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로 들어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결정된 저출산 부환대책.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합니다.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에 맞춰 일부 병원에 비급여 비용이 올랐다는 항의가 들어왔다. 정보보완대책 발표 후에 관련해서 인상되었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어요. 난임 부부들한테. 정부 발표 3일 전. 한 병원의 비급여 부분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정부 발표 전으로 인상된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5가지 항목에서 총 73만 5천 원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40%에 가까운 인상률이었다. 그냥 8월 중순에 숙가표가 올랐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료비를 내역을 딱 뽑아봤는데 얼마가 오르는 거 보고 아 심하다. 약간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근데 갑자기 시설비까지 인상을 해버리니까. 건강보험 지원 발표에 맞춰 비급여 부분을 인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병원의 입장을 들어봤다. 어느 기관에서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에라도 무조건 성공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질이거든요. 땀 빼서 200만 원에 10번 하는 것보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최대한 집약을 시켜서 한 번에 성공하시는 게 저희는 그게 환자분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약도 최근에 들어서 좋은 거 들고 이런 것들 재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반영됐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내부에서 심의 여러 차례 거치고요. 타이밍은 국가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정책에 대한 거를 기관에서 알 수가 있나요? 정책을 뭘 한다는 거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말씀하신 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의를 해보고 연락을 해봤는데 이쪽 병원 입장에서는 난임 지원 확대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인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말 지원을 올렸더니 시술비를 올렸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가능하고요. 이번 인상은 관계없는 인상이었다 해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비급여 인상은 언젠가는 터질 거라 예상된 바였다는 의료계 내부에 지적도 나왔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병원들은 다 알고 있겠네요. 습관 떨어진다는 거. 즉 그만큼은 못 받아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돼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금액들은 얼마에 시술을 하고 있는지 이걸 조사도 시작을 아직 안 하는 상태로 알겠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는 내년도 가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나오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실제 파악된 자료가 없거든요. 거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난임 부분들의 시술 확인서 이런 걸 통해서 탁상에서 이렇게 상황을 종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현장의 정확한 상황들을 알고 제대로 된 그 정책들을 집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역시 되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건강보험에 이 난임 시술을 적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게 많은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써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에 도입이 되게 된다면 이런 의료시장만 커지는 거고 언젠가 엄마가 될 거라 믿으며 7년째 계속돼 온 난임 시술. 정부 지원금은 점점 늘어간다는데 현숙 씨의 부담은 늘 제자리 거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거예요. 이 비급여라는 부분 때문에. 정부 지원을 해주는 건 감사하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부 지원이 100만 원에서 190만 원 늘어나면서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었을 때 내 돈이 만약에 3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90만 원이었을 때는 내 돈이 90만 원 적게 들어가는 21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내 돈은 350만 원이 들어가냐는 거죠. 올해 마흔. 현숙 씨에겐 지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 이 시간에 조금만 더 힘을 내볼 생각이다. 다른 부분은 내가 아이가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가면서 조금 대출을 받을지 맞죠? 그냥 힘들어도 낫는 거. 당연하게 그냥 애를 낫는 거. 그런 생각이었지. 다른 걸 없었어요. 부모가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나서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비급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은 환영할 만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지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난임 치료가 진행되다 보니 치료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이나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다 많은 관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 내년 상반기에나 관련 시스템 구축이 마련된다는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어떠한 지원이라도 그 관리 체계가 우선 정립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비급여 비용 외에도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고가 난임 시술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매년 수천만 원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하루하루 간절함을 가지고 진행하는 난임 시술. 그러나 진료 시간은 턱없이 짧다고 한다. 몇 시간만 가서 힘들게 가가지고 갔는데도 계속 예약했는데도 기다리다가 들어가면 초음파를 보면서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이제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와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난임 병원들 가면 거의 5분 진료예요. 어떤 데는 환자가 몰려서 하나는 옷 갈아입고 있고 하나는 진료 보고 있고 하나는 옷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고 세 명이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뭐 심리적인 상담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고 특정 난임 시술 병원에 사람이 몰리고 있는 탓이다. 거의 이제 난임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몰리고 거의 쏠림 병원으로 많이 가는데 환자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3분 진료 또는 5분 진료 해가지고 자기는 1시간 전에 오고 2시간 전에 오고 개인차에 따라서는 400, 500, 600씩 들어가고 나이 좀 들어가고 난소 기능 떨어지면 어떤 사람 7, 800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술, 특수 시술이죠 말하자면 그런 시술을 설명을 안 해주고 진행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병원에서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2014년 기준 시험관학의 시술 건수를 보면 약 절반 이상의 시술이 특정 병원 10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위 3곳에서 전체 시술 건수의 26%를 차지해 특정 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안 그래도 그 병원들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 또 심리적 지원 이런 게 부족한데 환자들이 그렇게 더 몰리다 보면 그런 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환자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비용 크게 부담 없이 원하는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양성 배아 생성 인력의 양성이 국가관리 하에 표준화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쏠림 현상의 이유는 바로 시술 성공률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공률이 25% 미만인 곳이 절반 이상이었고 심지어 성공률 0%인 곳도 있었다. 다른 여러 병원을 찾아 다녀봤죠. 일단 추천을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추천을 받고 나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이런 거 좀 나이가 들어서 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데가 있나 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물어서 여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형병원의 입소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임상 배아 연구원의 실력이다. 임상 트레이닝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신다고 간단하게 이게 하루 차 사람 키워 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걸리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로 관련된 것들을 조작하고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대요. 임상 배아 연구원은 난자와 정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들이다. 즉 시술 성공률과 무관하지 않은 핵심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정자와 난자가 얼마나 많이 수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인데 거기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정자와 난자를 잘 수정시켜서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엄마의 자궁에 이식하기 전까지 건강한 배아를 키우느냐. 이게 임신율에 큰 임신율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관 아기 시술 전문기관에 등록하려면 배아 생성 의료기관을 둬야 한다. 그런데 정작 임상 배아 연구원의 자격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비전공자가 각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이게 동물 실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다가 생명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규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테크닉만 익혀서 이 일에 종사할 경우에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거죠. 현재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 총 26 직종의 의료 인력이 국가 자격증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 배아 연구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자격 요건을 명시해두었을 뿐이다. 현재 난임 시술 전문병원 지정 시에도 해당 기관의 임상 배아 연구원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만 일단 갖추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난임 치료나 그런 불임 치료를 좀 빨리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또 못봤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그 사람의 퀄리티를 컨트롤해가지고 지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시설 장비 법에 나와 있는 요건만 갖추시면 저희는 거의 다 지정을 해드리고 뭐 반려하거나 이런 필요가 없어요. 임신을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겐 의료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는 알 길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술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관별 판차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까 환자들은 대형 난임 센터 명성을 보고 가긴 하지만 실제 자기 배아를 생성하는 어떤 그런 인력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금과 관리가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시술 시작조차 못하는 이들도 있다. 바로 직장 여성들의 경우다. 제가 자연 임신이 한 번 됐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몸도 많이 피곤했고 당시에 스트레스도 많았고 직장에서 야근도 많았고 토요일도 수고나는 날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유산이 되어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가게 하고 눈치도 모이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그러면서 빼야 되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없지 않았더라고요. 눈치를 참 많이 보게 되죠. 직장 생활하면서. 최근 정부는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에 무급 휴가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뻔한 얘기잖아요. 보통 그런 거는. 예를 들면 보통 일반 회사는 유관리직조차도 눈치 벗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 그런 난임 치료를 때 얘기는 못 꺼내는 거죠. 결혼 4년 차. 직장 여성인 미선 씨는 요즘 낭떠러지에 선 기분이다. 저희 시험은 계속 약간 미심 같은 거 잘 믿으세요. 그래서 남편이 사귄 사람이 있다고 하니 뭐 점집에 갔었죠. 그랬더니 뭐 둘 사이에 뭐 다시 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좀 반대를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 결혼에 성공한 미선 씨 부부.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난임으로 인해 미선 씨는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결혼 가서 난자 치킨데 난자가 안 나오면 남편이 막 엄청 실망을 하고 이거는 위로하는 게 아니라 화를 벌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적으로 제가 임신을 못하게 되면 이혼해야 되는 거니까. 임신도 퇴직도 어느 하나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제 임신이 안 돼서 이혼하는 부부들 되게 많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회사 그만두고 막 임신에 올인했는데 뭐 임신도 안 됐다. 궁극적으로는 뭐 이혼까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이 쉽지도 않거든요. 일찍도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정말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 난임 수직제일은 도입이 정말로 시급한 거죠. 3일이란 기간은 일반적인 난임 시술 기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뭐 그렇게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사실 난임 치료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되는 환자들은 한 달 중에서도 자기 이제 배란 사이클을 맞춰서 뭐 3일이 아니라 그 이상 다니게 되고 특히 이제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받게 되면은 뭐 이제 시술 과정이나 뭐 이제 착상 이후에도 환자가 이제 의학적인 이유로 안정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3일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당연히 기간도 늘려야 되고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난임은 여성들만 애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여성이 아닌 남성의 난임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난임 여성의 경우 약 20%가량 증가했지만 난임 남성은 무려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8년차 황인혜 씨 부부도 난임의 원인을 남편에게서 찾았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갔어요. 거의 돈 한 2, 3맥에 들어서 모든 검사를 쫙 했어요. 했더니 저희 남편한테 아주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자 문제도 있지만 어떤 유전전, 염색체 이런 거에 문제도 있어서. 처음엔 난임 검사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던 남편. TGD라는 남편은 검사를 잘 안 받으려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남편이 나는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겠죠, 당연히.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 이상이 없는데 꼭 그렇게 서울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냐.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난리를 치고 이래서 진짜 부부 싸움도 많이 했는데 이게 저만의 케이스가 아니고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정말 무수히 많아요. 이처럼 부부 한쪽의 문제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리부, 대리모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틈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리부 지원자들이 올린 자기 소개글은 생각보다 꽤 상세했다. 나이, 학력, 직업은 물론 탈모와 유전병 여부, 심지어 자신의 사진도 과감히 올린다. 취재진은 대리부를 구하는 난임 여성으로 가장해 이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 결과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제 스펙이나 증명서 보내드릴게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10만 원에 성공 사례비 3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자 제공을 위해 금융 생활해야 하는 부분 알아주시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대리부에 지원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어렵게 한 대리부 지원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신분부터 확인시켜주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그는 자신이 맨사 회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저는 156이라 나는데 우리나라 수치로 150만 원을 생각하면 너무 높은 거고 미군 기준 150만 원이라서 우리나라는 차는 40만 원을 생각합니다. 정류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싶다. 나이 좀 혜택하니까 신민한 분위기를 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좀 뭐 애교도 되게 느끼게 한다고 탔더니 애인사도 그냥 애인처럼 그래야 그런 걸 하세요. 그 교육을 하시길래 그쪽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거에요? 자기는 그래야 좀 강정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최근에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네. 방금 초단원으로 지금 졸업은 하신 거죠? 네. 지금 회사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돈이 바로 필요하셨었나 봐요? 비행장에 사정이 있어서 저 지금 마이너스가 많지. 뭐 하든 돈 다 날려야 돼. 곧바로 금액 타진에 들어가는 남성. 기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맞는데 만약에 좀 급하시면 한 달에 두 번까지도 기간만 맞으면 그런 때도 있긴 할 거예요. 20씩 해서 총 100만 원을 줘요. 병 가서 소견사 같은 거 했지 됐다 안 됐다 어쨌든 나올 거 아니에요? 됐으면 다 꼭 끝나고 안 됐으면 끝날지 더 할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경험이 좀 있으세요? 두 번 전 네. 그러면 성공하신 거죠? 그런데 한 분은 한 번 더 했을 것 같아요. 다섯 번 했는데 안 돼서 한 번 다시 뽑았으면 돼요. 돌아가는 대리부에게 제작진임을 밝히고 다시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저 PD 수첩 제작진인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인터넷에 그렇게 정자 공유를 한다고 글을 올리신 이유가 어떤가요? 아 죄송합니다. 똑같아질 않아서 이런 일을 예전에도 좀 여러 번 해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다가 심화시켜 두 번째 만난 대리부 지원자 역시 자신의 신상부터 확인을 시켜주었다. 역시 번듯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오늘 처음 대리부에 지원한다는 말과 달리 과감하게 자연수정을 원하기도 했다. 자연인지 인공인지를 알게 되면 자기를 가져야 된다고 이제 집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이곳을 잘 다녀오는 것 같다.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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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녀오는 것 같다. 잘 다녀오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제작진임을 밝히고 좀 더 자세히 물어봤다. 실제로 이 글을 올려놓으니까 연락 오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네 분 정도예요. 네 분 정도예요. 네 분 정도예요.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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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왜 300이라고 이렇게 정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회사 카드입니다. 아무도 군대는 유혹이 없잖아요. 그분들의 관절한 게 있고 관절한 게 있으니까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서로 서로 서로서로 잘 서로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돈이 보통은 필요는 아니고 일을 하고 싶어도 부통이 되고 내가 그래도 빨리 일으실 수 있어요. 일종의 성매매도 될 수가 있지만 돈을 받고 정자를 제공한 게 되기 때문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정면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선의로 정자 공여를 했다 할지라도 난자 및 정자에 대한 금전적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대리부 불법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리모 대리부 관련 불법 사이트는 전년 대비 무려 45%나 증가했다. 난임 부부들은 정말 아이 하나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브로커들한테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는 그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라든가 안전장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난임 부부들이 남편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이 낳고 싶은 심정,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절박함. 그것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건강보험 통계연보에서 조사한 난임 진료 환자 현황을 보면 난임 환자는 최근 5년간 13.5% 증가했다. 더 이상 난임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저부터도 난임은 내 몸의 문제고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나 기사를 보면 저 출산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주 위가포한 문제고 100명 중에 4명은 시험과 시술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의 난임 관련 진료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비교해봐서도 정말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난임 치료 기술은 굉장히 발전을 했음에도 발전을 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 어떤 공공성에 있어서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난임 치료 시술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환자한테도 충분한 정보가 미리 주어지고 환자도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득과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이런 과정이 앞으로 진료가 표준화되고 보험급여가 되면 좀 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저 제 부모가 그래왔듯 평범한 엄마이자 부모가 되고 싶었던 난임 부부들 그들에게 아이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꿈이자 소원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해결책만으로만 난임 문제를 바라보아선 안 될 것입니다. 만연한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그 자녀가 태어나 성년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오랜 시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난임 정책의 기본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에게 여건과 기회를 주는 것이며 국가는 물론 기업도 함께 돌봄의 사회화 기능에 동참해야만 실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난임 문제를 넘어선 저출산 회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 연인들이 과자를 나눠 먹는다는 이 날은 난임 가족의 날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부부가 사랑으로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모쪼록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그 사랑의 결실이 꼭 맺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피드시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피드시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라디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